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해낸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발견된 혈은은 낙하, 이탈, 충격, 형태전이 고인 혈은 등이 있었어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낙하 혈은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둥글게 퍼져요. 왜 우리 우유 광고에서 우유 한 방울 딱 떨어질 때 왕관 모양으로 퍼지죠? 그런 형태 말하는 겁니다. 이탈 혈은은 범인 도구에 묻은 피가 도구의 움직임에 따라 벽 등에 뿌려진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벽이나 양에 따라서 흥기가 몇 번 공격에 사용됐고 범인의 키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피가 튄 위치를 가늠해서. 이 수사기법은 2002년에 미 연방수사부 FBI가 소중하였고요. 우리나라는 2008년에 과학수사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작되면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조금 넘는 겁니다. 현재 30세턴 수사 전문지원이 빠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방경찰처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본 적 없는 방식이고 쉽게 따라할 수도 없어야 천재가 되는 것 같아요. 특이한 경우에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실력과 독특함을 둘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오네상스 시대를 살펴버린다는 거죠. 소위 내 선배님. 형버기 좀 주세요. 바로 마리아 마칼르마라고 합니다. 땡. 손을 올리고 반대손에 칼을 쥔고 있는 것 같고 옳지. 자세히 보면 마치 마리아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에드로우를 그린 건데 땡. 자, 좀 봐. 땡. 표정은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옳지. 얼굴도 어떡해. 좀 봐. 옳지. 옳지. 한 번만 해. 한 번만. 땡. 좀 보기 땡. 땡. 여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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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땡. 이리 와. 땡 하고. 땡 하고 와야지. 맞아. 여기 땡 하고 와야지. 정보기. 땡 하고 와야지. 옳지. 짜자자자자. 브 woh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똑같 let's dispose for the boat. 남성의 시체가 냉동고에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로스타인을 체포했어요. 진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자신이 그동안 이 시체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왔고 고통에 무들이겨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쏟아해선다는 겁니다. 로스타인이 쓴 유서를 보니 맹동된 시체는 제임스 로든이라는 남성이고 그렇다고 자신이 로든을 죽인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들이 적혀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특유한 점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유서의 시작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내용과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웰스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적어준 거예요. 취재진이 웰스의 은행항도 사건 바로 다른 날 로스타인을 만났을 때는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전복아 이제 없어. 아니 없어.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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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전복아. 아니 엄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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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없어 이제.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없어. 엄마 다녀줄게. 알았지? 근데 귀찮아서 잘 안해요. 라벨을 떼지 않아도 오키. 라벨을 없앤 아이시스 8.0 에코. 따는 순간 블리드셋을 하신 지구에게 오키. 모두에게 에코. 라벨이 없는 아이시스 8.0 에코. 취업에 성공하면 꽃 기를 것 같지? 회사 생활이라는 게 TV에서 나오는 거랑은 또 달라요. 아니 들어가서도 빡세게 덮쳐야 돼. 그럼 우린 뭐가 돼야 되냐. 전문 직업인이 되는 거야.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엔 수록학교가 이렇게 나가는데. 네가 원하는 걸? 여기야. 학교가 현장이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주보가 자자. 자자. 엄마 이제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이제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자자. 자자. 없어. 이제 그만. 아 나 없어 이제. 그만. 자자.